오늘은 에딘버러 가는 기차를 타러 시내에 나왔습니다. 전에 한번 촉박하게 왔다가 기차를 놓칠 뻔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아예 1시간 일찍 와서 여유있게 시내 여기저기를 좀 걷고 있어요. 이제는 아예 1시간 일찍 와서 여유있게 시내가 왔어요. 아예 1시간 일찍 와서 여유있게 시내가 왔어요. 아예 1시간 일찍 와서 여유있게 시내가 왔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